추레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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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세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에그벳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처음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들의 앞에 신의 산에서 강림할 것이다. 모세 너는 백성들을 위하여 동서남북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범하지 말지니 그 신의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질문의 의지는 백성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가까이 오면 어떻게 죽이겠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지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죽은 자 즉, 하나님의 그 진짜 생명 성령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밥 먹고 왔다 갔다 해도 죄인이요 죽은 자래요. 죄인은 뭘 할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누구처럼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생기기 생명하니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너희는 죽었 죽어있었는데 죽은 자였는데 죄인이었는데 너희는 산 만자가 되었다. 또는 의인으로 여겨 주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은 자가 죄인이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하나님이 죽일 필요가 있어요? 죽은 자를 어떻게 더 죽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고 말씀하시고 계신지 그거를 다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죽인다. 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낌을 받는다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왜 그래요? 사실 성경을 공부한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저도 했으니까. 죄인은 이미 죽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는 죄인데 우리는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런데 그걸 안 지키면 죽이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우리는 그게 말이 된다고 속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율법은 살아있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주신 거네?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율법적 생각이고 조건적 생각이지. 율법 주고 지키는 놈은 사랑하고 안 지키는 놈은 벌 주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기본적으로 잘 모르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건데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거를 깨달은 자들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 은혜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라고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와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확실해져요 제가 전에 머물렀던 속해 있었던 그 교단에 그렇게 40년을 속해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거를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 정리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정리가 딱 되고 나면 지금도 모세 율법대 모세 십계명대로 토요일을 안식일도 지키고 그날 예배를 보는 사람 음은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다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니까 없는 가장 큰 확실한 이유는 뭐예요? 그게 명령이 아니라 약속인데 토요일에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토요일을 안식일도 지키라 토요일은 몇째 날이다? 일곱째 날이다 그날이 일곱째 날을 쉬어라 아무일도 하지 마라 라는 그 목적으로 주신게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주셨다고? 일곱째 날 완전한 날 완전한 날이 누가 오시는 날이에요? 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하고 영원한 참 안식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왕 칠다며 크게 치세요 그 약속임을 모르니까 자꾸 제 7일이면 그게 토요일이네 일요일 아니네 그럼 일요일에 보면 틀렸네 토요일이 맞네 이런 식으로 그게 약속인지 몰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인간에게 모든 죄인에게 그날이야말로 일곱째 날이야 완전한 날이야 그 완전한 일곱째 날 7일이라는 것은 완전을 상징하는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모르면 아직도 토요일이 맞나 일요일이 맞나 그래서 그 교단에서는 다른 교단을 일요일 교회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지킨다? 십계명을 지키는 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제 이제 누가 왔다? 안식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왜 안식일이라는 날이 매번 토요일마다 일곱째 날마다 하나님 그 완전한 날이 올 것이다 완전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뭐요? 기억하는 날이야 즉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다시 다시 매일 토요일마다 기억하라는 것 왜? 다른 날은 기억할 시간이 없어 왜요? 먹고 사는 너무 바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하지마 다 하셔 그래서 이 날마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에게 안식을 구원을 줘서 안식죄로부터 안식을 줄 것을 약속한다 그 약속을 기억해라 그래서 넷째 개명은 어떻게 하냐면 Remember the Sabbath day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말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틀림없이 보낼 테니까 너희들 그거 잊어버리지마 그거를 기억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쉬어라 이 말이야 왜? 내가 안식이 하면 맨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거 생각할 시간이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완전한 그 날을 토요일로 우리가 하자 토요일날 해라 이 말인데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토요일을 지키는 교인들이나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로 바뀌었어 하는 사람들이나 다 뭐 제가 방금 말한 그 넷째 개명이 무슨 날을 예배를 보라는 개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영원히 안식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아름다워 그래서 이거를 율법적으로 따지면 토요일이 맞다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전부 이렇기 때문에 그 날에 예배를 봐야 된다 라는 율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내가 참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산 자의 하나님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은 이상구가 예수를 잘 믿고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상구 하나님이었는데 이상구가 죽어버려서 이제 장사 지내고 땅으로 들어가면 이상구의 하나님은 아니라네. 그 말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뭐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진짜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무덤 속에 있어요. 지금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자 산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살아있는 것을 산자라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면 모든 사람이죠. 산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는 이제 영생을 받은 자가 산자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가인처럼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거는 뭐예요? 가인은 아직도 산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영적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어서 저도 이제 42년을 지금 40년을 믿었는데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닫고 이렇게 꾸준히 성경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만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살아 있을 때 이미 누구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같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이스마일 에소 이런 큰아들들은 몰랐다. 가인과 아벨도 맞아요. 가인은 죽은 자였고 아벨은 산자였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죽은 자가 영생을 얻어서 산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산자다.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는 안 그래. 하나님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나는 너희들을 다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구원해서 산자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안 믿으니까 사람들 차원에서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곧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볼 때 나는 다 살렸잖아. 그런데 제발 좀 믿고 산자가 되라. 나한테 너희는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볼 때도 그렇다.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도 피 흘려 죽었어. 그런데 너는 관심이 없어. 거부해. 아니라고 그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두고 죽이고 그 하나님은 답답하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개념이 확실해요. 그래요. 좋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 살렸잖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너희가 다 살았다고. 한 사람도 죽은 자 없다고. 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너희들을 다 살렸어. 참 하나님 참 고통스러우시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 어떤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면 뭐예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는 네가 선악과나물을 따 먹는 날은 정령코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 선악과나물을 따 먹기 전에는 죄를 안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있어. 그런데 따 먹는 날은 정령코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두 가지 말이고 그 다음에 말은 죽여버릴 것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일까요? 죽여버린다. 누가? 내가.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읽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생,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등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 그래서 죄인 죽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가 된 거지 하나님이 죽인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정령코 하나님이 내가 그거 따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코 죽으리라는 말은 너희가 죄인이 될 것이다. 죽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지 그거 따 먹어 봐. 내가 가만 놔두나. 죽여버리지 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철저히 말 안 들으면 죽이는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으로 철저히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오해가 빨리 풀려야 돼. 우리는 사단에게 그렇게 세뇌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뇌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아가페 하나님, 악할지라도 인자하신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게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그게 아니고 죄만 지으면 죽이는 하나님은 사단이 가르쳐준 거짓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가르쳐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혼낸다. 벌 준다. 라고 제일 먼저 속은 사람이 누구요? 아담가이브요. 그래서 속은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버린 어떤 현상이 나타나? 어떤 현상이 나타나? 아니 숨어! 그렇군요. 그렇군요. 옷을 사야 입으러 죄를 지었으니까 옷을 사야 입으러 그것은 또 다른 증세고 제일 심각한 증세는 이때까지는 이때까지는 순화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안한다. 동산에 저기서 하나님이 오시네. 그러면 아담가이브가 먼저 뭐예요? 어서오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이들이 아빠 퇴근해서 오는 시간을 얼마나 좋아해? 아빠! 그렇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한 것을 어떻게 그 순화xim inform을 탁 먹었을 때 그것은 사단의 말을 misses? 그래서 그때부터 사단의 말을 들게 되어 있게 그래서 이제 먹고 나서 하나님이 다 오시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너 먹지 마는 거 먹었지. 하나님의 너희들 감아봐도 숨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180도로 확 달라져 버렸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단이 말해주는 조건적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세기 3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다 지난 2부 강의에 다 있어요. 사실은 성경 공부는 시간이 나면 하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시간 나시는 대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게 틀린 말이에요. 성경 공부만은 시간을 내서 하세요. 아시겠죠? 시간나는 대로 뭐 하세요. 성경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옛날부터 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외로워. 그래서 여러분 엘리아 시대에도 온 이스라엘이 그냥 이세벨 그렇죠? 이교 왕이 아합이고 아합이 이교의 동지 이세벨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고 이세벨이 자기 나라의 우상신들을 믿는 그런 제사장들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 우상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그 당시 엘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밖에 없네요. 나만 하나님을 이제 지금 다 완전히 써버리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게 걱정 마라 숨겨놓은 칠천명입니다. 여러분 칠천이란 말은 명수로 칠천이란 말은 그것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칠천이란 말은 완전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천은 무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칠은 뭐예요? 완전히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숨겨진 자들이 또 있다. 걱정 마라.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정령코 죽으리라 했으면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나 하나님을 그 말을 믿지 않고 사단이 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네가 누구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단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를 떠나 뭐로 가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 사망으로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사망에 가서 이제 죽은 자가 됐어. 죽은 자가 예수를 발견하고 어떻게 다시 오면 이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확신으로.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 말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금 모든 죄인은 뭐 아래에 있어요? 심판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죽어있는 죽은 자들은 그냥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런 사람 믿는 자는 그렇죠. 믿는 자는 드디어 어디에서 사망에서 죽은 자에서 무슨 자로? 산자로 생명으로 옮겼다.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너희들은 이제 죽은 자였다가 생명 내가 준 생명으로 너희들은 산자가 어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자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산자다 죽은 자다 하는 말을 사람들이 흐지부지하게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어디를 읽든 두리뭉실하게 읽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말 안 듣는다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죽이는 것은 그것은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이미 죽은 자니까 인이 사망에 있는 자니까 그거는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죽어 없어질 존재야. 아시겠죠? 그거를 확실히 하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무슨 자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사람도 있어요. 한 백명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그중에는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도 몇 명 있을 거고 대부분은 안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들은 죽은 자야. 예수를 믿는 자는 산자고 그런데 너희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즉 예수의 자기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 이때라 바로 이때야. 내 말을 잘 듣고 어떻게 사랑하라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를 믿고 죽어서 무덤 속에 있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다 옛날부터 죽어 있어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라 산자들이야 왜 예수를 받아들이고 죽었으니까 아시겠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일이에요? 자선사업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죄인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선한 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자가 되는 것이 선해요? 산자가 되는 것이 선해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선한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신 다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해봐야 그것은 악한 일이다. 왜?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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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이구나 무조건적으로 그 죄가 많아서 걸렸다는 문둥병도 그냥 조건 없는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그 문둥병자들이 무슨 문둥병 낳으려고 봉사활동 하고 그랬어요. 아니야. 그 문둥병자 중풍병자들이 선한 일을 한 것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다. 즉 마침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봤다. 이 말이지. 그렇지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드디어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가 먼저 부활합니다. 그래서 다 천국으로 가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천년기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히 숫자적으로 천년이 아니고 천이라는 단어는 뭐를 상징하는 것이다? 많은 기간이 많다. 천은 군중이래요. 많은 수 천. 그래서 그런 기간이 있고 난 뒤에 다시 죽은 자들은 부활합니다. 외부 부활한 목적이 뭘까? 그 사람들은 천사로 부활하네요. 그대로 부활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해보니까 자기는 틀림없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처럼 가인 장로님처럼 내가 지금 교회에 뭐예요? 내가 헌금 낸 것만 해도 건축헌금 10억 한 것 말고도 다 따져보면 뭐예요? 내가 5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한 50억 을 냈는데 누구도 같이 부활을 했는데 그게 사망의 심판의 부활입니다. 김정은이가 보이는 거예요. 김정은이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죽기 전에 예수 믿었는 거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사람들 틈에 내가 뭐예요? 나는 50억 이나 기부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김정은이 같이 있어?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 흘리 먹 먹 해? 다 여러분 이번 2부 세미나라는 제가 참 힘이 나요.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듣고 열심히 들어도 맹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때가 많아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쉽게 해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번 여러분 모두 다 알아 들어서 제가 참 그래서 이번 기회는 강의 강의 시간이 길어진다니까 알아 들으니까 자꾸 더 얘기하고 싶어 가지고 확실히 총기가 있으신 분들이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 마태복음에 가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예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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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유명한 목사였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 노릇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한국에서 유명했습니까? 우리 교회의 교회인이 5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한 교회만 해도 그런데 내가 김정은희하고 같이 있으란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나에게는 성령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내가 그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갔다. 이거야. 이거 귀신 나가는 거 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왜요? 귀신이 나가 줍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자기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하여 귀신은 그것을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을 받아서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귀신이 잘 알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점쟁이들 당들은 무슨 신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 아니에요? 다른 영 거짓 영 잡신 영 그래서 잡신들 이래요. 여러분 진짜 잡신이 딱 든 사람은 점치면 백발백중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진짜 잡신들 사람은 어떤 여자가 왔다 딱 앞에 앉으면 이 여자의 과거가 어떻게 다 보인다니까 과거가 다 보인다니 어떻게 보여요? 잡신이 잡신이 내 팔을 다 조절하면 잡신은 이 여자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야 몰라요. 왜 알고 있어요? 이 여자의 과거를 그렇게 악하게 살도록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귀신이야. 가정적이고 착한 한 가정에 남편이요 아빠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폐가 망신하게 만들고 헤어지고 그렇게 한 누가 한 거요? 귀신들이 그렇게 하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신은 모르는 게 없지. 내가 거짓말을 어디 가서 무슨 거짓말을 해도 그것도 누가 하게 한 거요? 귀신 하게 한 거요? 보세요. 마귀가 귀신이 사단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어떻게 팔려는 생각으로 줬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를 대신한 것도 사단이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부정적인 생각을 그런 나쁜 생각을 넣어줬을 때 가롯 유다는 그걸 거부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을 투병 하고 계신 이동안에도 나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줄 때 그거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부해라. 악착같이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하여튼 기도를 하든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귀신들은 이 여자의 과거를 다 알아봐라. 그래서 어떤 점장이든 뭐라 그래요? 너 이 년 나쁜 년 이구나. 딱 그래요. 그래 이번엔 무슨 일로 왔냐? 그래서 줄줄이 다 말해버려요. 그러면 이 여자는 와 이 분은 신기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여자가 예수 믿는 친구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 신기가 있는 점장이는 딱 보면 아 교회 다니는데 나이롱이구나 딱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같이 갔다 그러면 점장이 먹으라고 그래요. 점치 없다고 그러는 거로 나가시라고 그래요. 같이 있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영 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귀신들은 이 사람을 자기가 성령을 받고 진짜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시키기 위하여 나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나가서 사람이 어떻게 와 귀신나갔다. 이분은 정말 영역이 강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교회에서 유명해져요.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이에요. 사단은 인간보다 훨씬 더 한수비니까 어떻게 인간을 속일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령과 사람 대 영어로 인간 대 악령으로 싸워서 이길 도리가 절대 붙여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예수님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네 말 안 듣겠다. 나는 거부한다. 이렇게 속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 알죠. 다 알지. 알지만 그래서 주여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연 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말이 참 슬픈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이거는 잘 새겨서 생각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런데 왜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래요? 저희를 생각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봤습니다. 이 말은 네가 나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너는 나를 조건적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나는 네가 생각을 그런 안 해야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둘과는 관계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린 모르는 사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다고? 넌 나를 몰라? 그렇게 얘기해야 그게 사실대로 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새 밑에 폭포가 사실은 뭐예요? 바위에서 물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아름다움. 생기 없어요. 사실에는 와 아름답다. 그 폭포를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반석 바위로 상징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산으로 상징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물은 뭐예요? 생명의 물 그게 말씀의 물이에요. 그것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서 우리의 로하의 금 그렇게 느끼도록 해서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을 어떻게 키워주시려고 그 아름다운 폭포를 만드셨다. 그것 때문에 설악산이 있어요. 아름답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이 증거하시는 이라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 귀신이 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복음 13장 보면 귀신이 있다가 사람 안에 있다가 어떻게 뭐 한다고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어떻게 이 사람 안에 있다가 어떻게 나가요. 나가서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 곧 말씀 없는 곳. 귀신이 그래서 귀신은 나와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를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온갖 속임수를 다 쓰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아직도 이 사람 이 집이 어떻게 비어 있는지 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또 가서 친구 귀신이 일곱 명을 또 어떻게 불러서 같이 들어와서 살았다.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 보다 더 악하더라. 귀신은 마음대로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플러스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그것 없이 귀신을 쫓는다. 그건 말도 안되지.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말씀이 쫓는 거지. 그래서 내 말씀이 확실할 때 성령이 그래 이제 너는 내 말을 알아들었어. 기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리세인일 때는 뭐 들려있었소? 귀신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됐다. 예수님을 스테판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줘서 확 내가 완전히 속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야지. 그래서 말씀이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열매를 귀신 쫓아내는 그 자체가 열매라고 보면 안 돼. 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지. 삶 속에서 나타나고 또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 나타내야지. 내가 진짜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다 가르쳐 놓고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조건적으로 가르쳐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벌집니다. 이런 거. 그러면 그 귀신이 원하는 대로 가르치는 거지. 자, 이제 이 정도라고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죽인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의 산에서 그렇죠?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겊게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는 드디어 믿음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제가 성소 그림 그렸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다 죽어버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에 가도 뭐예요? 안 죽어버려.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담대하게 갈 수 있어.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십자가의 비를 생명의 비를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아직은 천사처럼 재창조된 상태가 아니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함께 있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누군지 아직 알아서 몰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인데 그 빛은 어떤 빛이죠? 빛이 너무 강하면 핵폭탄 핵폭탄에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아무것도 나를 때린 것도 없어요. 뭐 때문에? 번쩍 하는 그 선광 때문에 그리고 그 에너지 그 에너지 하나님은 무한한 에너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에너지를 그 빛을 보아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크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만 볼 수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볼 수 있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지 몰라. 그래서 가까이 오면 죽인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와서 오면 너희들 죽으니까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 아직도 이 말이지 가까이 오면 죽인다 그래서 이 질문도 가까이 오면 죽인다 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깝게 오지 마 죽인다. 그렇죠? 내가 너희들도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구약의 모세 율법 속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면 돼. 그렇죠? 약속하신 예수를 발견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저로부터 구원하시는 약속이구나 나를 알아들은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보좌 하나님의 앉은 자리 보좌 보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은약괴 안에 율법이 있고 그 은약괴 뚜껑이 뭐예요? 시은자 속죄소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을 위하여 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있다가 바로 은약괴 속에 두 돌판이 들어있고 은약괴 뚜껑은 뭐예요? 시은자 은혜를 베풀다. 그래서 율법이 은약괴 안에 있어서 예수를 보낸다는 뭐예요? 두 돌판은 약속이야. 그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드디어 그 은혜로 구원한다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앉는 자리가 시은자 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는 그 성소 제가 그림 그렸잖아요. 그 자체가 다 뭐라 그랬습니까? 다 예수를 상징하는 거다. 성소 건물 자체도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금초대 떡상 향로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은약괴 두 돌판 이게 다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그 성소 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그 다음에 재단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형식적으로 지낼 필요가 뭐예요? 없어져서 모든 제사도 약속이어서 십자가에 예수님 와서 다닐 것이다. 그게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제사는 재물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이 자기가 키우던 재물을 갖다 바치고 이거 드세요. 양고기 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제사는 다 하나님이 아들을 재물로 삼아서 피우려 죽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는 행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신들의 이 세상신들의 재산은 전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알랑방구 뜨는 거야. 이거 드시고 사업자로 해주세요. 그게 누구의 재산? 그게 가인의 재산입니다. 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벨의 재산은 뭐예요? 하나님 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나를 재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꼭 담아서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계명 곧 은약을 믿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간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킨다는 말을 보면 간직하다 즉 지킨다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keep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축구할 때 골키퍼 그러잖아요. 골을 안 먹도록 지키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율법은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율법을 지킨다는 말을 행동으로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다. 이런 지켰다는 뜻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시겠죠? 안식위를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너희들 마음에 담아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기 위하여 일주일에 일곱째 날 하루씩은 내가 너희를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면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아직 내 아들 예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죽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율법을 주고 계명을 줘서 내 아들 예수를 알게 하도록 너희들을 이끌어 갈거에요. 라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